안녕하세요. 운영하던 감자탕 가게에서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7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던 그 일은 제 큰 딸과 결혼했다 유혼한 전 사이가 엮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한대는 가족이었던 사람의 밑바닥에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됐죠.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지금의 사위였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두 사위와 얽혔던 지난 세월의 이야기랍니다. 나이가 드니 아침잠이 자꾸 없어지기에 틈틈이 창밖에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보아요. 저와 남편에겐 딸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저는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산 끝에 남편과 저는 두 딸을 모두 대학 졸업까지 시킬 수 있었죠.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큰 딸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 딸은 외국어를 전공한 후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어요. 지금 둘째 딸은 해외 지사에서 일하다 만난 외국인 사이와 일찌감치 결혼해 지금까지 쭉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 서른 넷에 큰 딸은 둘째 딸의 뒤를 이어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집은 부모님도 자식한테 관심 없고 이혼 후 각자 재가도 하셔서 화목한 가족을 가진 집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전 지금 좋으신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화목한 가족을 갖고 싶었다던 큰 사위인 꼭 아들 같은 사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많이 봐야 한두 번밖에 못 보는 둘째 사이보단 훨씬 자주 볼 수 있었으니 큰 사위에게 더 마음이 간 것도 사실이었죠. 사위는 큰 딸의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는데 큰 딸이 첫 손자를 낳은 이듬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더군요. 딸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오래도록 계획했던 벤처 사업이었대요. 저한테 사업 계획서도 다 보여줬는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해보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렇게 사위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대표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정신 없을 와중에도 사위는 사업 시작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굉장히 싹싹한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저번에 가르쳐 주신 낚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저 또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소원이 어릴 때부터 모든 아버지랑 같이 하는 취미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아직 퇴근 전이실 것 같아서 장모님 감자탕 한 그릇 얻어먹고 싶어서 왔어요. 사위는 저희 딸 없이도 제 감자탕 가게와 공무원 은퇴 후 차린 남편의 작은 책방을 종종 들리며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말 우리의 친아들처럼 구는 사위를 저도 남편도 많이 예뻐하고 아꼈죠. 때문에 사위가 막 시작한 사업으로 힘들 땐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며 사위를 끝없이 응원해 줬습니다. 물론 그 돈은 딸과 사위가 돈을 아득바득 모아 제일 먼저 갚았지만 저희가 없었으면 사업이 이미 망했을 거라며 늘 사위는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후 사위는 위기를 무사히 넘기며 승승장구를 했죠.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며 사위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 거래처에서 선물 들어온 건데요. 두 분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이건 몇백만 원이 넘는 양주고요. 이건 명품 기초 화장품이에요. 두 분 다 살면서 이런 거 구경 못해보셨죠? 이 사위 덕에 이런 것도 선물 받아보시고 얼마나 좋으세요? 사위는 선물로 들어온 좋은 술이나 명품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군요. 가끔 자신의 돈으로 사오는 선물도 있었지만 그랬든 아니든 간에 점점 받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크게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못 사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걸 구경이나 했겠냐 하는 듯한 말투가 불편했거든요. 사람이 한 번 돈 맛을 크게 보면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때도 있는 법이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입을 뻥뻥 차면서 부끄러워할 날이 올 테니 그냥 두자고요. 인생은 다 직접 겪고 깨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사위가 그저 허파의 바람이 좀 들어가서 저러겠거니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며 우린 잠시 사위를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위는 나아지긴 커녕 점점 더 삭수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어느 날 좋은 낚시대를 새로 산 남편은 오랜만에 사위 생각이 나서 함께 낚시를 가는 건 어떻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낚시요? 장인어른 회사 대표가 얼마나 바쁜데 어딜 오락을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사셨으니 모르시나 본데 저 접대도 해야 되고 회사 일에도 신경 써야 하고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제 낚시 안 해요. 그런 비린내 나는 취미 대신 요즘엔 골프 배우고 있거든요. 아시죠? 귀족 스포츠. 이 사람이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건방지게 하나. 결국 화가 난 남편은 그런 사위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른으로서 지켜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과한 물에는 참아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처음 자기 장인의 화난 말투를 들어 당황한 사위에게 남편은 따끔하게 혼을 낸 뒤 전화를 끊었어요. 난 공직에서 일할 때도 일 못하는 직원 화를 낼지언정 끝까지 끌고 갔지만 싹수가 노란 직원은 애초에 눈 밖으로 내보냈네. 난 내 딸들이 일했으면 당장 회초리부터 들었어. 그런데 사위인 자네에게 그럴 순 없는 노릇이니 내 경고하네. 또 나나 집사람에게 돈 좀 벌었다고 건방지게 굴면 그땐 사위고 뭐고 안 볼 거야. 저 또한 이번엔 너무 화가 났던지라 남편에게 따끔히 잘 말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깍게 굴더니 사업이 잘 되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긴 커녕 연락도 없고 심지어 이런 건방진 태도까지 보이니 사위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한편 전 우리에게 이러는데 딸에겐 잘할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큰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큰 사위가 우리에게 한 건방진 행동에 대해선 숨기고 그저 요즘 결혼 생활은 어떤지 물었죠. 딸에게 괜한 소리를 해서 속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요즘 남편도 그렇고 저도 복직에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뵈네요. 죄송해요. 애들도 잘 잊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요. 아 다음에 친정 갈 땐 남편 입단속 잘 시키고 갈게요. 요새 그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시건방지게 해서 속 많이 상하셨죠. 죄송해요. 다행히 딸의 말을 들어보니 딸과 사이사이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안심을 했습니다. 사이와 관계가 전과 달리 불편해진 건 아쉬웠지만 사위가 딸과 사는 거지 저희와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 어느 평일 저녁 우린 알게 되었어요. 딸과 사이의 사이는 원만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척을 했었다는 걸 말입니다. 딸은 부모인 우리가 걱정할까 봐 그동안 사이와의 불화를 숨겼던 거예요. 엄마, 아빠, 저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못 살아요. 뭐? 아니 갑자기 애들이랑 연락도 없이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딸은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두 손주와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그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얼마 전에 나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조서방하고 별 문제 없었다며? 아니에요. 사실 최근 몇 년간 그 사람이랑 문제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두 분 걱정하실까 봐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혹시 그놈이 우리한테 해대던 건방진 말처럼 너랑 애들한테도 혹시 그런 거냐? 맞아요. 근데 그냥 말트만 그런 거면 어떻게든 참겠는데 자꾸 돈으로 절 무식까지 하더라고요. 맨날 자긴 바쁘다면서 집안일, 애들 육안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만 돌길래 제가 계속 화를 냈거든요. 저도 일하느라 힘들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깟 푼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힘들다고 난리야? 그럼 적어도 당신 배는 더 버는 난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튼 이래서 서민 집안 여자는 안 된다니까? 나 정도 버는 회사 대표들은 다 잘 사는 집 딸이랑 결혼하던데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고 하나 봐. 인맥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당신이 아직 고작 그딴 월급쟁이인 거야. 그런 당신 데리고 살아주는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처음엔 이 정도까지 심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최근엔 정말 저한테 저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기고만장해진 거야.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서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혼 변호사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무슨 재벌도 아니면서 술값에 골프장 회원권에 명품에 돈을 아주 펑펑 써냈거든요. 근데 이번 달 그 사람 카드값 고지서에 얼마나 찍혀있었는 줄 아세요? 무려 1500이 넘었어요. 회사 법인카드도 아닌 그 사람 개인카드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에 기겁을 한 딸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사위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위는 오히려 왜 그딴 일 가지고 아직 일하는 사람 붙잡고 짜증이냐며 역시 수준 안 많은 여자랑은 오래 못 살겠다는 둥에 개소리를 내뱉었다는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은 이혼 선언을 한 뒤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엄청난 얘기에 저와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시뻘개졌습니다. 저는 곧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할 말이 있으니 얼른 집으로 오게. 뭐? 이 일을 해? 지금 자네여가 반토막으로 꼬였는데 무슨 일을 해? 아니면 내가 자네 있는 곳으로 달려갈까? 제 호통의 말을 얼버무린 사위는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왔더군요. 사위는 팔짱을 끼고 서있던 제 딸을 노려봤는데 저는 그런 사위를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한다더니 자네 사업장에선 일하면서 술을 그렇게 퍼마시나 보지? 아, 그게요. 접대였어요, 접대. 세상 접대는 자네 혼자 다 아나? 그리고 허구한 날 집에 술에 취해 들어온다며? 자네 사업은 술 취할 때까지 매일같이 접대 안 하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체계가 엉망인가? 그동안 자네가 집에서 돈 좀 번답시고 집안일에 육아 하나도 참여 안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들었네. 뭐? 집안 수준이 어쩌고 어째? 내 남편한테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할 땐 언제고 그깟 사업 지금 좀 잘 된다고 어쩜 그렇게 사람이 기고만장한가? 뭐래 카드값이 1500만 원을 넘기는 게 지금 자네 생활 수준에서 가당긴 한 일이야? 사업을 아는 사람일수록 여유 있을 때 돈을 저축하고 더 현명하게 굴릴 줄 알아야지. 옳은 잔소리라는 우리 딸한테 감히 그딴 델먹지도 않은 말을 내뱉어? 자네를 믿고 지지해준 우리랑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네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나? 사위는 처음엔 변명하려는 듯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더군요. 하지만 이내 생각하는 것도 귀찮았는지 본색을 드러내며 목청을 높이더라고요. 솔직히 저 정도 벌어오는 남편이면 다들 집에서 떠받들고 살아요. 그리고 사업가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골프장 회원권에 명품에 비싼 술 먹으면서 돈 쓰고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 쓰는 거 다 품위 유지비에 제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할 대어인데 이런 제 그릇을 몰라주는 이 집안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의 말에 이번엔 저 대신 나선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자네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만. 진짜 큰 사람은 내 수준에 맞지도 않은 과한 옷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보다 현명해지기 위해 내면을 갈고 닦는 사람일세. 내 눈에 자넨 신심어린 충고를 하는 가족을 받아들인커녕 비난하기 바쁜 진정한 소인배로 보여. 그리고 접대에만 치중한 관계에 매달려 하는 사업은 성냥개비로 지은 커다란 아파트 같이 속이 텅빈 허술한 존재임을 잊지 말게. 그리고 난 내 딸한테 불행을 참고 살라고 말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들거든. 하루빨리 이혼하게. 언젠 아들아들 거리더니 점잖은 척하면서 사람 내다버리긴. 예, 저도 더 좋은 집 딸 만나서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사위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다짜고짜 사위의 뺨을 철썩 소리가 나게 올려붙이더군요. 그리고는 어리 빠져있던 사위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지? 또다시 건방진 소리 내뱉으면 안 참는다고. 어디 그 못 베어먹으니 계속 대가 치르고 싶으면 더 놀려보게. 저 이거 고소할 거예요. 고소? 고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네가 집에서 나랑 싸우다가 나 밀쳤던 거 기억하지? 내가 그거 너랑 이혼할 때 써먹으려고 증거 다 찍어놨거든? 우리 아빠한테 헛든 짓 했단 봐. 나도 그거 당장 이혼 소송하고 별개로 고소해버릴 거야. 난 어떻게든 당신, 내 남편이자 애들 아빠로서 감싸주고 보듬어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돈이 정말 무섭네. 사람을 무섭도록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 아님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가. 당신은 이제 나랑 우리 가족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당신을 정말 위해주는 가족. 당신은 당신 손으로 전부 버려버린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라고. 큰딸의 말에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대더니 킁킁거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위는 결국 남편을 고소하지 않았고 딸도 사실 그때 남긴 증거사진 같은 거 없었다며 사위를 고소하지 못했죠. 그렇게 8년간의 딸의 결혼생활은 끝이 났어요. 이혼을 질질 끌기도 싫다며 그 뒤 사위는 순순히 협의 이혼에 동의했거든요. 자신은 새 인생을 살 거라며 사위는 애들의 양육권도 포기하더군요. 또한 재산 분할과 동시에 결혼 초 저와 남편 돈도 1억이 들어갔던 딸과 사위의 집은 딸의 몫이 됐죠. 그렇게 딸은 이혼한 뒤 다시 아이들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냥 저희 집에 있으라고 권했지만 딸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했어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끝까지 스스로 힘으로 책임지고 싶어요. 이후 딸과 손주들만큼은 아니어도 저와 남편은 꽤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소식을 듣고 잠시 한국에 왔던 둘째 딸과 둘째 사이도 굉장히 속상해했죠. 그만큼 모두들 이혼한 큰 사위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린 모두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씩씩한 세월을 살아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승진했어요. 저 이제 과장이에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딸은 당당히 대기업 과장이 되며 더욱 당찬 손주들의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 3년 반쯤 됐을 때 우릴 찾아온 딸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엄마, 아빠, 사실 저 몇 달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재작년부터 애들이랑 동네 대형교회 다니고 있던 거 아시죠? 저 거기서 주최하는 봉사에도 몇 번 참여했었는데 그걸 좋게 봐주신 교회 어른들이 같은 교회 다니던 그 사람하고 절 엮어주셨어요. 처음엔 그 사람도 저도 자식들 생각에 새로 누굴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하도 주위에서 잘 어울릴 거라고 부추기다 보니까 자연스레 마음이 싹 뜨더라고요. 아휴,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니? 그 사람도 애들이 있는 거야? 네, 직업이 판사인데요.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법률봉사도 많이 다니고 어른들께도 잘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본 사람이라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은 조금 늦게 결혼해서 6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전처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3년 전에 사별했대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 딸 아들은 저희 애들보다 어리고요. 그래도 서로 애들 데리고 몇 번 같이 만났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랑도 형, 오빠 하면서 잘 어울리고 따라요. 딸보다 3살 많다던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1년 전 부모님을 모두 먼저 보내고 많이 힘들어했었다는군요. 마침 그때 가까워진 저희 딸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며 서로 진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딸은 서로에 대한 확신도 있고 애들이 덜 혼란스러워질 수 있도록 빠른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와서 정중히 인사드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뒤 그 남자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저희를 고급 한정식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처음 본 그 남자는 아주 예의 바르고 풍채도 훤칠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그 남자의 아이들도 어찌나 순하고 예의 바른지 마치 내 손주인 듯 정의 같죠. 전 사회일로 딸이 빨리 재혼을 하길 바라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런 단정한 남자와 딸과의 재혼 결정 소식이 남편과 제겐 꽤 흐뭇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처음 딸에게 이야기를 들은 지 몇 달 뒤 재혼식 날짜를 잡고 저희의 예비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엔 재혼식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저와 남편의 의견에 가까운 친지하치인 친구들 몇몇을 불러 재혼식을 올리기로 한 거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큰 딸의 재혼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 제 감자탕 가게로 의회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재혼식을 치르기 3주 전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저 성안입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던 한가한 오후에 가게로 절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전 사위였어요. 워낙 끝이 좋지 않게 끝났던 사이였던지라 오랜만에 보는 사이가 어색하기도 하고 썩 달갑지만은 않더군요. 그리고 전 사인은 떨떠름에 아는 저를 보고는 민망한 듯 힘없이 웃으며 장모님 감자탕을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미우시겠죠.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한 그릇 파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 지난 날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했어요. 그런데 모습을 자세히 보니 살도 통통이 오르고 건강해 보이던 전과 달리 많이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과거 저와 남편을 친아들처럼 따르던 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약해져 저는 감자탕을 내주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지만 서로 더 정을 나눌 사이도 아니었기에 저는 말없이 옆에서 수저를 닦으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사이가 흘끔 저를 보더니 주저리 주저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장모님, 저 사실 마스크 식국 때문에 작년에 사업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예전 장인어린이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접대로 인한 인맥으로만 이뤄진 사업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성냥개비 집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오토바이 배달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집사람하고 애들이 그제야 너무 그리운 거 있죠? 제가 바보고 멍청이었어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가족이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절 위해 주셨던 장인 장모님이었는데 그땐 그깟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그걸 망각했던 거예요. 자네가 잘못을 깨달았다니 그래도 전 장모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인 걸 어쩌겠나 그냥 다 잊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게 눈물까지 흘리는 전 사위의 말에 저는 착잡해진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전 사위의 말이 참 당황스럽더군요. 아니에요, 장모님. 아직 되돌릴 수 있어요. 저 정말 제 잘못 많이 뉘우쳤거든요. 이젠 진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 반복 안 하고 두 분께 좋은 사위, 처지에게 좋은 영부 집사람하고 애들한텐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저 좀 다시 받아달라고 집사람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 사람 재혼 앞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애들 친아빠인데 애들한텐 친아빠가 옆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장모님, 제가 아들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뭐? 아니, 이건 아니야. 이보게, 사람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모든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야. 그래, 우린 자넬 친아들로 생각했네. 근데 그걸 배신한 사람은 자네고 우린 자네에 대한 마음을 진즉 정리했어. 그리고 자기 인생 살겠다고 자식들 다 버린 자네가 애들 친아빠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네. 우리 성인님이 자네를 잊고 자신의 새 행복을 찾았으니까 자네가 이런다고 해도 달라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자네도 그만 자네의 인생 살아. 제발요, 장모님. 집사람은 절 안 받아줬지만 그 사람 워낙에 효녀라 장모님 말은 들을 거예요. 저 맹세코 이혼한 뒤로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텐 집사람뿐이라고요.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후회한다고 해도 버스님이 떠났어. 그러게 있을 때 진즉 잘하지 그랬나.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말로 거절하는 건 여기까지네. 더 매달리면 그땐 나도 고운 소리 터는 못 나가. 나 이제 이래야 돼. 다 먹었으면 얼른 가게. 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전사위는 끝까지 제게 매달리려고 들더군요. 결국 제가 경찰을 부르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전사위는 꼬리를 말고 도망을 쳤죠.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해 전사위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놈이 이미 너한테 거절당한 뒤에 날 찾아온 거라고 하던데 너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한 것처럼 매달렸던 거야? 아무 일 없었어? 그 인간이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아 못 살아 진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두 분이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지금 예비 남편 만난 지 몇 달 안 됐을 때부터 몇 번이나 계속 직장 앞이나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매달리더라고요. 자기가 애들 아빠인데 망한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젠 절대 저랑 애들 실망시키지 않겠다고요. 재혼한다는 사실도 말했는데 정말 끈질겼어요. 진절머리가 나서 결국 접근금지 신정까지 해뒀었는데 저한테 접근 못하니까 엄마한테 찾아갔었나 봐요. 딸은 제게 그놈이 다른 여자 만나지 않았다고 한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도 말해줬습니다. 그 사이에 그놈은 정말 잘 사는 집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놈과 큰딸의 겹지인인 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 직접 말해줬다고 했죠. 그런데 그놈이 망하자마자 재혼한 두 번째 전처는 망설임 없이 이혼하고 그놈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제야 그놈은 저희 딸을 찾아와 후회한다, 받아달라 등등 헛짓거리를 했던 거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아까운 감자탕까지 팔았구나. 그래도 네가 다친 데가 없으니 천만다행이다. 근데 이거 정서방은 아니? 걱정할까 봐 그 사람한테도 숨겼었는데요. 이제 알겠네요. 사실 동훈 씨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아무튼 죄송해요, 엄마. 엄마한테 졸라봐야 얻을 게 없으니 더 오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또 찾아오면 그땐 즉시 경찰부터 불러버리세요. 저도 딸처럼 그놈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볼까 했지만 한 번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기만 했을 뿐 제게 피해를 준 것이 없었기에 대상이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고맙게도 저희 남편과 딸 그리고 예비 사이가 번갈아 가며 제 퇴근길을 지켜주었죠. 혹시 그놈이 찾아와 해코질 할지도 모르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놈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역시 더 이상 날 찾아오진 않겠구나 싶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방심했던 그때 사건이 일어나더군요. 딸의 재혼식 2주일 전인 주말 저번처럼 손님이 없던 한산한 시간에 전 사위가 또다시 절 찾아온 거예요.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뭐야 자네가 또 여긴 왜 왔어? 그리고 사위는 무슨 사위야? 내 저번에 분명 알아듣게 얘기했지? 아 네 뭐 그랬죠. 그럼 아주머니라고 불러드릴까요? 아줌마 저번에 저 가자마자 손살같이 딸한테 이러셨더라고요. 그날 저 전화로 아줌마 딸한테 귀에 피가 나도록 욕 처먹었습니다. 설득 안 해줄 거면 가만히나 있던가. 덕분에 기분 아주 더러워서 혼났네요. 그런데 전 사위는 전주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아주 교활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때 그놈은 그저 저를 설득하기 위해 불쌍한 척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기가 차서 그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귀에 물이 났든 피가 났든 더 욕 처먹고 싶어서 온 거야 뭐야. 채용까지 한 번 했었던 놈이 내 딸 한 번도 잊은 적 없다는 거짓말까지 해댔으면서 그럼 들통도 안 나고 욕도 안 먹을 줄 알았냐? 자네 내 딸한테 접근금지 신청까지 당했다며 내 딸이 전에 말했지? 자네 진심으로 위했던 우릴 자네 손으로 버렸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자네 손으로 자초한 일 자네 혼자 책임질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 난리냔 말이야. 사업 망하니까 그제야 전에 두고 온 떡이 커 보였나 본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당장 나가. 아 거참 성격 급하시네. 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발들일 생각 더는 안 하니까 헛다리 짚지 마세요. 뭐? 그럼 왜 온 건데? 제 딸 일이 아니면 그놈이 대체 절 또 왜 찾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놈은 아주 비열하게 실실 쪼개더니 주머니에서 손톱보다 훨씬 작은 웬 조각 하나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놈의 말을 들은 전 고리 띵 울리는 듯한 당황스러움을 느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제 어금니 조각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밥 먹은 거 기억나시죠? 그때 먹다가 이에 딱 금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쫓겨나서 나와보니까 아 글쎄 제 어금니가 부러져 있지 뭐예요. 고기 부분도 아니고 쌀밥 씹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 가게 측에서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땐 저도 아직 가족이라는 생각이 그냥 넘어가야지 했는데 아줌마 딸한테 욕을 하도 들어 먹으니까 기분이 더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줌마 딱 2천 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저 이거 기사로 제보하고 이 동네 망카페도 다 퍼뜨릴 거예요? 뭐?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게 그때 부러진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냥 보험 처리하고 내가 물어지면 될 일을 무슨 2천이나 달래? 아줌마 세사이 될 사람이 판사라면서요. 저 이것뿐만 아니라 아줌마 식당에서 식재료 잘못 갈래해서 배탈도 났다고 제보할 거예요. 저 진짜 배탈도 났었거든요. 밥에 돌도 들어있는데 식재료라고 안 상했을까요? 판사라는 사람 장모가 그런 사람이란 얘기가 퍼지면 그 세사이란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혼 앞둔 딸 인생 꼬이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2천 주고 끝내시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큰소리 치고 싶은데 딸과 사이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게다가 아주 만약에 내가 식재료를 잘못 관리한 거면 어떡하지 쌀에 섞인 돌을 못 찾은 거면 어떡하지 싶어 말문이 막혔죠. 그 상황에 절 구해준 건 당황스런 상황 때문에 제가 잠시 잊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이 제 아내 될 사람이랑 이혼했다던 그 남자죠? 잠깐 사업 잘 된다고 기고만장해서 자기 도와준 처가 식구에 업신여기다가 이혼당하고 쫄딱 망했다던 그 남자요. 제가 처음에 무작정 끼워도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우선 듣고 있었는데 저놈은 이제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직접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네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예비사회였어요. 사실 그날도 예비사회는 제가 걱정된다며 어린 제 예비 손주들과 함께 제 감자탕 집에 대낮부터 찾아와 있었거든요. 딸은 재혼식에 초대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느라 함께 오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워낙 구석에 앉아있었기에 요란하게 들어왔던 전사회는 가게 자신 말고 또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키가 약 185cm 정도 됐던 예비사회는 자신보다 15cm 정도 작은 전사회에게 위압적으로 다가가더군요. 그리곤 자신도 모르게 주춤되며 뒷걸음치던 전사회를 참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야? 방금 내 말 못 들었습니까? 당신이 가치도 못 알아보고 헤어져 준 덕에 당신 전차랑 재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 떠나서 내가 옆에서 다 듣고 녹음도 했는데요. 당신이가 정말 여기서 먹은 밥 때문에 부러진 거 맞습니까? 일주일 전 CCTV 내가 다 돌려봐도 되겠어요? 그, 그럼요. 그럼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 봐서요?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나 판사예요. 당신이 오금이 저릴 만큼 법적 지식이 빠삭한데다 그만한 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당신 차라리 어디서 실컷 얻어맞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당신한테 인생교육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합법적으로요. 당신, 이거 겉박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그땐 내가 아파도 꾹 참아서 CCTV엔 안 찍혀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사실이면 법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장모님이 보상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배탈 났던 게 맞으면 그에 맞는 의학적 소견서도 받아오세요. 근데 이건 알아두시죠. 당신은 여기서 먹은 음식 때문에 이가 부러지고 배탈 났다는 증거를 꼭 찾아야 할 겁니다. 난 아니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라는 증거를 찾자마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협박죄로 당신 당장 고소할 거예요. 그뿐이게요? 그동안 내 아내 될 사람 스토킹한 거 장모님 찾아와서 위협한 거 전부 다 법적으로 따져 물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땅바닥에 쓰레기 하나 버린 일까지 다 추적해서 법정에 세울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습니까? 판사인 날 걸고 내 장모님을 겁박하려 들였을 땐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죠. 그죠? 어디 제대로 싸움 한번 시작해 볼까요? 키가 한참 컸던 예비사인은 전 사위를 거의 위에서 내려다보며 잡아 먹을 듯이 몰아붙이더군요. 뒷걸음질 치다 뒤쪽 벽에 부딪혀 도망도 가지 못한 채 전 사인은 거의 오줌을 지릴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예비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그렁거리던 전 사이에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내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저는 자비로운 법조인이니까요. 당신이 여태 했던 말 전부 거짓말이라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아내될 사람하고 처가 식구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번 한 번만 딱 넘어가 드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사과할 일 없이 정식으로 보상 요구하면 그만이니까 제 말 때문에 나중에 억울하게 보상 못 받았다 어쨌다 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이는 이틀 전에 술 먹고 시비 붙었다가 부러진 거고요. 배탈 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말고 저희 장모님한테 사과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냥 전, 전 망했는데 집사람, 아니, 이분 예비아내도 장모님도 다들 잘 살고만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돈도 없는데 돈이라도 뜯어낼까 했던 거죠. 저 두 번 다시 모두 앞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10초 안에 사라지려면 바람처럼 사라질게요. 죄송합니다. 결국 전 사위는 예비 사위의 참교육에 못 이겨 제게 싹싹 빌게 됐습니다. 얼마나 겁에 질렸던 건지 얼굴은 이미 눈물, 콧물 범벅이었죠. 자네 어쩌다 이렇게 못난 사람이 됐나. 그래, 이제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리고 한때 자네 장모였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충고하네. 우리 성의 아래서 잘 크고 있는 우리 손주들한테 제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살아가게. 애들 친아빠가 자네니 어쩌니 따지기 전에 자네부터 당당한 아빠가 되란 말이야. 장모님 말씀 들었죠? 사실 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만으로도 충분히 당신한테 법적인 죄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키울 저희 애들의 친부니까 애들 생각해서 이쯤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게 애들 친부인 당신에게 베푸는 제 처음이자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만에 하나 우리가 다시 마주칠 일이 생긴다면 그땐 이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애들 앞에 고갠 들 수 있는 아버지가 돼서 나타나세요. 그 전에 찾아오면 더 이상의 제 배려는 없을 겁니다. 예비 사이의 말을 끝으로 정말 전 사이는 10초도 걸리지 않아 저희 앞에서 모습을 감추더군요. 그제야 안심이 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장모님! 할머니! 그런 제게 예비 사이와 함께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지켜보고 있던 예비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당시 7살, 6살이던 예비 손녀 손자는 이미 우리 딸에겐 엄마, 저와 남편에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다리 아프세요? 제가 호호해 드릴까요? 아니야, 누나. 저 아저씨가 못살게 굴어서 할머니 마음이 아프신 거야. 할머니, 제가 여기에 호호해 드릴게요. 순수한 손주들은 제 다리며 가슴 깨며 가리지 않고 호호하고 부러주더군요. 그 모습에 과거 찾겠던 딸들의 어린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저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게 됐죠. 이 할미가 놀라긴 했는데 우리 손주들 덕에 기분이 확 풀렸다. 아휴, 예쁜 내 새끼들. 너희들이 호호해 준 덕에 할머니 몸하고 마음이 싹 다 나았어. 그리고 정서방, 나 위에서 서슴없이 나서줘서 고맙네. 나 혼자 있었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네 덕에 이제 저놈이 성의 괴롭히로 찾아올 일도 없을 것 같구먼. 자네가 우리 딸가 재혼해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언제든 저놈 아니더라도 다른 일 생기시면 저 불러주세요. 저 이제 장인장모님 아들이잖아요. 든든한 예비 사이에 말해 수년 전 자신이 우리 아들이라며 웃어 보이던 전 사위에 찾게 했던 얼굴이 생각나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다행히 그 뒤 전 사위는 더 이상 우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딸은 귀함하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죠. 저는 딸과 함께 놀란 남편을 진정시키며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예비 사이의 멋진 활약에 대해 더욱 과장되게 늘어놓았어요. 그로부터 2주일 뒤 행복한 재혼식과 함께 예비 사위인 우리의 진짜 큰 사위가 그리고 예비 손주들은 진짜 저희의 손녀 손자가 되었답니다. 일 때문에 둘째 딸 내외엔 그날 사위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다행히 세 사람도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특히 둘째 사위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던 사위와 아주 신이 나서 긴 시간 수다를 떨었죠. 전 사위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 둘째 사위와 잘 소통하지 못했었거든요. 큰달 내외는 재혼식이 끝나자마자 내 아이와 일주일간의 신혼여행 겸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사위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 같은 사위, 친부모 같은 장인 장모 사위가 되자고 내 강요하지 않겠네. 그건 갑자기 살갗고 친밀하게 군다고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서서히 시간과 신뢰가 쌓이며 단단해지는 관계라는 걸 전 사위의 일로 깨달았거든. 오랜 시간 서서히 우리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가족이 되어보세요. 우리 딸과 손주들 앞으로 잘 부탁하네. 나랑 자네 장인도 새로 우리 품에 들어온 자네와 손주들을 진심을 다해 소중한 가족으로 품겠네. 마음 따뜻한 사위는 제 말에 눈슈를 붉히며 저와 남편을 한 번씩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우리에게 새가족이 생긴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큰딸 내외는 내 아이와 함께 더없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무려 6인 가구가 된 큰딸내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희 집은 웃음이 끊길 틈 없이 막자짓걸해지곤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조금 있으면 내년에 학교 가요. 맨날 형들하고 누나가 저만 학교 안 다닌다고 놀렸는데 저도 이제 곧 초등학생이에요. 할머니, 한솔이 얘, 요새 엄청 신난 거 아세요? 아직 내년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부터 학교 갈 연습한다면서 엄마 졸라서 책가방도 샀어요. 한솔아 이리 와, 너 옷에 과자 부스러기 잔뜩 묻었다. 형이 닦아줄게. 특히 넷 중 올해로 13살이 된 제일 큰 손주는 자신의 새로 생긴 막내 남동생을 무척 예뻐하곤 합니다. 그보다 두 살 어린 둘째 손준 자신은 여동생이 갖고 싶었다며 셋째인 유일한 우리 손녀의 껌딱지죠.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같이 이번에 종합건강검진 받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받으신 다음엔 저랑 같이 낚시 가기로 한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엄마, 이번에 정인의 한국 들어오면 우리 애들만 데리고 1박 2일로 용인에 놀러 갔다 오겠대요. 그럼 우린 그때 넷이서 바닷가로 바람 쐬러 다녀올까요? 그때 아빠랑 애들 아빠는 낚시하고 엄마랑 난 바닷바람 실컷 쐬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아유, 그거 좋지. 당신도 좋죠? 낚시 대회에서 상까지 다 따던 사이랑 꼭 한번 낚시해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거 좋지. 정서방, 낚신 그때 가면 되겠구먼. 우리 아주 정당한 승부를 버려보자고. 지금 저와 남편은 큰 사이와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가까워지는 중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잡음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어 좋더라고요. 한편, 아이 없이 사는 작은 딸 내외엔 한국에 올 때마다 내 조카를 많이 예뻐하는데 사위는 늘 차별 없이 내 아이 모두를 예뻐해주는 작은 딸 내외와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 작은 딸 내외와 큰 딸이 그런 사위에게 더욱 고마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가족은 서로서로 고마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드디어 안정되게 찾아온 큰 딸의 행복이 이젠 우여곡절 없이 쭉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늘 남편과 이야기하곤 해요. 저와 남편의 마지막 바람은 사위들과 자식들에게 최대한 짐이 되지 않도록 크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잠들듯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이 속상해하겠지만 늙어서도 자식들 걱정이 가장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네요. 저번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술을 한 잔 한 날 취기가 오른 큰 딸은 지나가듯 거래처 회사 직원에게 들은 전 사위의 근황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 사위는 큰 딸이 재혼한 후 이번엔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자신의 두 번째 전철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었다는군요. 그러다 그 여자와 만나고 있던 남자에게 손찌검을 당한 후 합의금을 타내긴 했지만 그 남자가 무서웠는지 배달일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그런 전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니 유명한 옛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입니다. 잠시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전 사위가 회사가 잘 됐어도 기고만장하지 않고 여전히 큰 딸에게 잘했다면 아주 뒤늦게라도 잘못을 리우치고 가정에 충실했더라면 지금 전 사위는 현재의 비참한 모습 대신 우리 옆에서 웃고 있을까 하는 가정 말이죠. 우린 물론 지금의 사위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위이니만큼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네요. 하지만 이내 그런 가정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딸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곁에 누구보다 소중한 지금의 사이와 새로운 손주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상상력을 더하거나 후회한다고 한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의 전 사이처럼 여러분께서는 후회할 과거를 만들지 말고 모든 진심을 다해 충실한 현재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짓밟은 누군가의 마음은 되찾기 힘들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손에 쥘 수 없는 법이니까요. 늘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사연들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행복 가득한 현재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